여러분은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실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많아지면 빨리 풀어지게 되는 거야 저절로 뭘 보사 보기 전에 하는 얘기잖아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걸 받아주셔야 되는데 시간이 있으면 풀 수 있을까요? 과연? 풀어냈을까? 그것도 묻고 싶고요 사실은 여러분 빨리 풀어진다는 것은 내가 아는 게 많아지면 빨리 풀어지게 되는 거야 저절로 빨리 풀려고 마음 먹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푸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걸 반드시 잊으면 안 돼요 시간은 빨라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알겠네? 꼭 할 거예요 aside